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세요. 날씨온 김정현입니다. 꽃샘추위는 물러났지만 당분간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커서 아침에는 꽤 쌀쌀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기온은 1.6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았지만 평년보다는 낮았습니다. 오늘 아침 강릉은 7.5도까지 올라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반면에 철원은 영하 5.2도로 영하권의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지역별로 기온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침저녁으로는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에 유의하셔서 옷차림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바깥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한낮기온 서울 15도, 강릉 19도, 대구 19도, 부산은 16도 정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높겠습니다. 기온정보였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